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에 있는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땅콩 회양 사건 기억나시나요? 당시 굉장히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많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실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 조윤하 부사장에게 혐의가 몇 개 있었는데요. 뭐 강요냐 폭행냐 요거 제외하고 항로변경이라는 중한 죄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항공보아법 42조에 보면 위력으로서 항로를 변경한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해에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장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항공보아법상의 항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에 있는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대한항공 소속 A380 여객기가 탑승구에서 문을 닫고 푸시백 사진에 보이는 작은 차량 있죠? 이게 뒤로 밀어서 17m 정도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탑승구에 연결한 사건입니다. 이때 쟁점은 17m 정도 뒤로 갔다가 다시 탑승구로 돌아온 행위가 항공보아법상 42조 위력에 의한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가 였습니다. 이 항로의 개념에 대해서 항공보아법상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항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윤아 당시 부사장에 대해서는 항공보아법상의 항로 변경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항로의 의미에 대해서 보자면 항공기가 지나다니는 공로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로, 하늘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상, 푸쉬배기에서 뒤로 왔다 앞에 왔다 하더라도 지상에서 왔다 갔다 한 그 길은 항로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항공보안법의 연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항공보안법의 연역은 1974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항공운항안전법이라서 제정되었는데요. 이 법은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협약에 따라 이행차원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국제협약은 이렇습니다. 이 협약들은 항공기가 공로에서 납치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대에서 경로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7,8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영화가 많이 상영되었죠. 항공기가 날아가다가 갑자기 교환들이 조종사를 협박을 해서 경로를 변경해서 다른 공항으로 가는 그런 영화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국제협약이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법 항공운항안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행 항공부합법상 항로에는 지상에서 이동하는 그 경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윤하 부사장은 항공부합법상 42조 항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약 5년 전 사건에 대해서 회상해 보았습니다. 항공부합법상 항로에는 지상에서 항공기가 이동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윤하 부사장은 항공부합법상 항로 변경은 무죄다. 그리고 이는 확정되었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에 있는 구독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밑에다가 구글 설문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해당 링크를 따라 질문을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때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